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이문학연구소의 윤종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정보를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사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을 몰라도 드론을 직접 운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이문학과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본사항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 드론을 운영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드론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인간 조종사, 승무원, 승객이 직접 탑승하지 않고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를 뜻합니다. 이러한 비행기체를 지상에서는 원격으로 조장하거나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경로에 따라 자동 혹은 반자동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무인 항공기, 무인 멀티콥터, UAV 등의 무인 항공기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드론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군사용 목적의 드론 뿐만 아니라 2010년대 이후에는 여가용, 비행조종이나 카메라를 탑재한 항공촬영, 그리고 이러한 산업용으로도 다양한 목적으로 서서히 드론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용화의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이 멀티미디어와 시각화 등의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인문학 연구 프로젝트가 그러한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이 아닌 이러한 항공비행의 새로운 시각을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드론을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제적인 환경과 재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대 이후로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드론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목적의 드론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드론 기업들도 그 수와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DJI와 같은 중국 드론 기업들이 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링크를 통한 이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돈만 있다면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입을 해서 드론을 배송받고 나면 바로 밖에 나가서 날려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갔겠죠. 하지만 공식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크게 세 가지 재반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드론 비행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비행도 일종의 운전 면허증이 필요한데요. 바로 여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러한 드론 조종에 대한 자격증 교육과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체에 따라 드론 기체의 그 무게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의 드론 자격증을 분류하고 있는데 자신이 구입하거나 운용하는 드론 기체의 무게에 맞는 자격증을 꼭 확인하고 이곳에서 교육과 시험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비행 이전에 알아야 할 두 번째 내용은 드론 비행과 항공 촬영의 가능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당국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관제권에 대한 해당 지역의 군사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공항이나 군사기지, 정부기관 근처 반경은 안전보완상의 이유로 드론 비행이나 항공 촬영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예 화면에 보이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행이 아예 금지된 구역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제권 구역 등이 표시되어 있고 그러한 표시가 없는 구역에서는 별다른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드론을 날리고자 하는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러한 어플이나 뒤이어서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그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만 남았습니다. 직전 단계에서 자신이 드론을 날리고자 하는 곳이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임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그 기관에서 직접 허가를 받아야겠죠. 이러한 드론과 관련된 민원을 담당하는 드론 원스톤 민원 신청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공식 프로젝트를 위한 비행 및 촬영 허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회원 가입을 우선 진행하시고 로그인을 한 다음 이 두 번째 민원 신청 탭에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이런 창이 새로 뜨게 되는데요. 먼저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개인 비행 촬영인지 혹은 업체에서의 촬영인지 아니면 관공서에 속해서 비행 촬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구분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러한 소속된 기관명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비행 계획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드론 허가는 비행 허가와 항공 촬영 허가로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비행 기관과 촬영 기관 날짜를 먼저 설정해 주고 비행 목적에서 적절한 목적을 선택을 해줍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비행 목적을 사진, 영상 촬영 등으로 선택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 비행 방식과 기타 비워두시고 촬영 용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이나 여가 사진 촬영용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비행 구역 설정 탭을 클릭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제 비행 지역에 대한 상세한 주소 좌표와 고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촬영을 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구역 같은 목표물 이름을 먼저 적어주고 촬영 용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연구 프로젝트의 사업명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에서 주소 검색 탭을 클릭을 하면 마치 택배 주문 할 때처럼 해당 장소에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검색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주소를 검색해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구역의 지도가 뜨면서 주소와 좌표 반경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왼쪽의 지도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비행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표물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그 반경은 여유로운지 등을 확인해가면서 디테일하게 조금씩 마우스로 조정을 하면 되고요. 이제 최대 비행 고도와 속력 등은 자신이 다룰 드론 기체 사양을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입력을 통해서 목표물과 비행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구역의 제공권과 항공 촬영 허가를 담당하는 성인기관의 정보가 이쪽 이렇게 아래쪽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후 비행 촬영의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반려가 되었다거나 비행 당일 드론의 이착륙 알림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곳과 연락을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 기관 정보에 대해서는 따로 기억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정보를 추가를 하고 등록을 탭을 클릭해서 비행 구역에 대한 설정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제는 항공 촬영 당일 드론을 실제로 운용할 조종자에 대한 정보도 신청자 정보가 별개로 기입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조종자에 대한 기본 정보 똑같이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첫 번째 재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드론 자격증이 바로 이때 다시 한번 필요하게 됩니다. 자격번호 또는 비행 경력에 자신이 수료했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증 정보를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해당 정보 역시 추가를 해서 눌러주고 이제 업로드를 해주면 되고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신청 과정입니다. 공식적인 드론 비행과 항공 촬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필요 서류들을 업로드 해줘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들은 크게 5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드론 기체의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찍은 드론 기체의 전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드론 기체의 재원 및 성능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해당 기체의 매뉴얼을 확인해서 기체 이름, 무게, 길이, 최대 속력이나 최대 비행고도와 카메라 성능 등 전반적인 사양을 기입한 표를 작성해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성능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후 비행 허가 신청을 할 때마다 똑같은 걸로 업로드를 해서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종자 증명서 즉 드론 자격증 사본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수를 하게 되면 손쉽게 다운받거나 출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드론 관련 보험 가입 인증서를 올려야 합니다. 드론 보험 역시도 최근에는 보험 회사마다 이제 다양한 드론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으니 이제 찾아서 문의를 해서 쉽게 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첨부 파일 업로드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제일 번거롭다고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예시처럼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항공촬영을 신청할 경우 해당 연구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나 혹은 수행기관에서 발급한 협조 요청문 등의 공적인 성격을 지닌 서류를 비행 허가 담당하는 기관에서 유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 금지 또는 통제 구역에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공문 없이 개인 단위에서의 항공촬영 신청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려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신청자나 조종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기관 혹은 발주처 등의 공식기관에 요청을 하여서 항공촬영에 대한 협조 요청문 등을 공문 형식으로 받아 이렇게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첨부 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항공촬영 허가 신청의 경우 공항이나 군사시설, 정보기관 인근에서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원스톱 민원 신청에서 그렇게 한 번에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무슨 이유로 반려를 시켰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그런 반려 사유 등을 통해서 아니면 기관과의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고 허가 신청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항공촬영 허가 신청에 소요된 시간이 때로는 일주일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촬영일자보다 최대한 일찍 미리 미리 신청을 해서 이 허가권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드론 비행과 항공촬영을 실제로 하기 전에 필요한 필수적인 준비과정 세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론 비행과 촬영을 위한 환경은 마련이 되었으니 다음 영상부터는 드론 기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조정 방법과 촬영 방법 등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